결국 우리 산다는 것은 한 생각 한 생각들이 쌓여서 인생이 되거든요. 한 생각 한 생각을 우리가 나마아미타브라는 것도 한 생각이고 아버지 하는 것도 한 생각이고 양심의 원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한 생각이고 불교에서 이제 발심이라고 그러죠. 발심. 발심한다고 그럴 때. 이게 원래 발보리심이거든요. 보리심이 뭐냐? 그럼 우리가 쓰는 양심이에요. 불교에서는 깨달은 마음 그러지만 그게 양심이거든요. 양심을 밝히겠다고 발심한 거예요. 발보리심은요. 보리심을 발동시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리심을 내가 온전히 구현하겠다고 원을 세우는 게 발심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가겠다고 소망하죠. 바울이. 그런 게 발심이죠. 발심.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온전히 드러내보겠다. 이런 원이에요. 발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중생들이 일반적으로 발심했다고 하는 발심은 아주 극히 한 부분이죠. 뭔가 발심은 맞아요. 내 안에 있는 양심,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발동한 건 맞아요. 그 발동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바른 길을 걸어야겠다. 라고 해서 처음 뭔가 믿음을 내고 할 때 발심은 발심인데 그것도 여러분도 알 수 없는 어떤 직관 때문에 그런 발심을 하게 돼요. 그것도 이제 알고 보면 분명히 이 참나가 작동해야 이런 작은 발심도 가능해집니다. 안 그러면요. 애고 입장에서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삶에. 그런데 뭔가 강한 확신이 밀려와요.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이 길을 끝까지 걸으리라. 처음에 이제 잘 모르지만 뭔가 발심을 할 때 결국 그 안에도 들어가 보면 사실은 신성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믿는 그 순간이 귀하다 하는 게 내 안에서 사실은 성령이 작동 안 했으면 그런 믿음도 사실 못 가져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이제 안타깝다는 거예요. 더 더 더 기독교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찾고 밝혀내고 하다 보면요. 진정한 발심을 하게 될 때가 와요. 그게 이제 기독교 같으면 로마서에서 사도바울이 하는 발심은요. 이미 성령 알았어요. 성령 다 알았는데 내가 성령 뜻대로 안 살아요. 욕심은 육신의 뜻대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양심은 성령의 뜻대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충돌나는 지경까지 가요. 그런 중에 또 발심을 합니다. 내가 성령 뜻대로 끝까지 한번 가버리라.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가버리라. 이런 발심은 차원이 다르죠. 그런 발심들은 불교에서도 원래 일지보살이 사실은 초발심주예요. 일지보살이 원래. 제대로는. 일지 돼야 진짜 하나님 뜻과 내가 하나가 돼야 진짜 내가 이 길을 우주 끝까지 걸으리라 이 마음이 그때 들어가요. 그런데 초발심주를 보통 일주라고 해서 일지 아래 1급에서부터 초발심주라고 말을 쓰는 이유는요. 일주부터 이미 참나 성령과 그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경지가 돼요. 내 안에 늘 안에 신성이 늘 함께 한다는 걸 알아요. 그때부터는 이미 발심이 발심이 돼요. 이경제 발심은 아니지만 일지에 이르는 발심은 아니지만 일주의 발심은요. 내가 이 신성과 함께 신성의 뜻을 다 구해놔리라. 아직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이미 신성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신성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그 발심이 와요. 그 발심만 해도 엄청나요. 어떤 발심을 하고 계시는지. 진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길이 맞는 것 같다는 발심도 있고요. 이렇게 살아야 사람 될 것 같다. 이 발심. 막연하지만 뭔가 자명한 토대는 있죠. 그런 게 토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발심이고 이게 믿음이고 소망이에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저 발심이요. 믿음이고 소망이에요. 믿음이 커져가고 소망이 커져간다는 건요. 결국 이 성령에 대한 이해나 성령에 대한 체득이 깊어져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 힘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커져갑니다. 더 많은 것을 이제 내다보게 되고 더 멀리 보게 되고 성령 안에서 이제 비전을 세우고 이제 삶을 경영하게 돼요. 그럼 이게 다 발심이에요. 그래서 발심 하나만 가지고 들여다봐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 또 그 안에요. 인류가 완덕의 경지. 불교 같으면 구경각이라고 하죠. 궁극의 깨달음까지 가는 길 하나를 믿음 하나도 다 설명할 수 있고 발심 하나, 소망 하나로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발심은 아무튼 원을 세우는 거니까 소망이 가깝죠. 그 안에 들어가면 믿음도 전제되어 있고 이렇게 저렇게 제가 이런저런 설명 많이 드리는 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나의 이런 마음, 이런 마음 그냥 흘러가는 마음 같지만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제 정신도 그래요. 제 생각도 순간순간 잠깐 방심하면 또 엄한 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요. 일일이 그거를 일일이 자책하고 그렇게 사시면 못 살아요. 그러지 마시고 대범의 짓이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한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거는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흘러간 시간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정신을 생각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이건 아버지건 몰라건 양심이건 기도문이건 항상 자기가 또 자기대로 적어놓은 기도문이건 거기에 항상 거기에 염을 하는 거죠.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의 염이 가 있어야 진짜 발심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 발심은 찰나 발심이죠. 찰나 발심은 해요. 올림픽 보다 보면 찰나에 또 금메달 나도 한번 금메달 도전해봐. 찰나죠. 어차피 주변에서도 크게 걱정 안 하죠. 그냥 지금 기분이 그런 거니까 걱정 안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그 얘기를 하면 좀 두려워지죠. 왜 그러지? 다음 날도 다음 날도 이러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찰나 찰나 흘러가야 되는데 찰나에 먹은 그 염이 계속 유지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명상이라는 건요. 그 염을 계속 유지해가는 걸 명상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염을 계속 유지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애고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잡념 상태로 살잖아요. 잡념. 염이 잡다 해요. 이게 일반인 상태인데 일반인도 명상을 한다 그러면 일념을 향해 갑니다. 일.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만. 나마어미타불이 무서워지는 게 찰나깨나 나마어미타불 나마어미타불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기쁠 때도 나마어미타불 슬플 때도 나마어미타불 이게 무섭습니다. 하나의 염을 계속 품어가는 거예요. 그 염이 그냥 하나의 염이라고 해서 다 대단한 게 아니라 더 고귀한 게 있죠. 왜냐하면 신의 이름이나 부처의 이름 진리를 상징하는 그 염을 할 때는 벌써 염체의 질이 다르거든요. 일년만 한다고 해서 여자, 여자, 여자 아니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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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런 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런 분이 또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은 다른 게 없는데 다른 건 별 볼 일이 없는데 돈에 대한 일념은 참 대단하신 것 같다. 저 정도 정성이면 돈 버는 게 맞지. 뭔가 있어요. 자기 나름에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그거 하나는 품고 있는 거. 어떤 분 보면 여자,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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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저렇게 원하면 진짜 하늘도 들어주겠다. 우리가 뭔가 하나 품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자기 사실은 인격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뭔 염을 하고 사나. 그런데 그 염이 고정된 게 아니라 사실은 찰나찰나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잡아 두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과학에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죠. 사물은 놔두면 사실은 무질소로 향해 가는데 그걸 계속 다시 매일매일 어제 그 상태로 다시 만들어 놓고 있다고만 해도 그건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요. 흘러가버리는 게 맞는데 원래 염은. 흘러가는 놈을 딱 붙잡아 또 염이 참 재밌습니다. 지금금자의 마음심자예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에요. 염은. 과거에 이게 보통 기억염자로 원래 기억염 그래요. 뜬염, 기억염. 기억이란 말로 쓸 때는 이런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 일도 지금 내가 여기 떠올렸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했다. 과거에 지나간 일인데 내가 기억한 거예요. 다시 끌어낸 거예요. 지금. 생생한 지금의 생각으로 다시 복원시킨 거예요. 흘러가버린 거예요. 또 복원.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정념을 바른 마음챙김 이렇게 번역할 때 마음챙김이란 말하고 기억이란 말을 같이 씁니다. 실제로 불교 번역에서 바른 기억 그러기도 해요. 왜 그럼 그게 기억이 마음챙김이 뭔 소리냐. 여러분이 들순날숨에 마음을 챙긴다는 거는 들순날숨을 계속 기억한다는 거예요. 들이신다. 내쉰다. 들이신다. 내쉰다. 정신이 딴 데도 못 가게 해서 거기다가 마음을 딱 두고 있는 그게 마음을 챙기고 있는 거죠. 그게 다른 식으로 말하면 계속 기억하고 그래서 바른 기억이라고 번역해도 맞습니다. 팔정도의 정념은요. 바른 기억이라고도 번역해요. 불경 따라 바른 마음챙김으로도 번역하고요. 마음을 자꾸 내가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기억이에요. 왜?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또 떠올려요.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도 계속 떠올리고 계셔야 돼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뭔 일이 있으면 그 일로 정신이 확 나가버리잖아요. 잡념 상태로 향해 가는 거를 바로 다시 일념으로 돌려서 또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살아가는 얘기죠. 계속 잡념으로 내 정신이 나가지만 안 나가게는 못해요. 나가게 사는데 정신 차렸을 때만이라도 다시 돌려야 돼요. 평소에 뭐를 주로 하실지 정하셔서 몰라를 주로 하실 거면 계속 몰라로 돌리는 거예요. 몰라를 또 기억하시면 다시 깨어나죠. 또 몰라를 기억하면 깨어나죠. 나무아미타불을 기억하면 깨어나죠. 이제 그게 단순한 염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염이 여러분을 신성으로 안내해줘요. 잡념은 사람 정신을 흩어놓는데 일념은 놀라운 게 잡념은 이 본원으로부터 정신을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데 일념은요. 나가는 정신을 돌려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해줘요. 그래서 이게 일념, 염불이면 부처를 염하되 일념으로 한다. 이게 다예요. 극락왕생화는 비결은 이게 다예요. 이 원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리려는 거를 붙잡아서 신의 이름이나 부처님의 이름을 외므로써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 그랬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버지 하는 순간 정신이 하나로 모이면서 흘러가버렸어야 할 정신이 모이면서 찰나찰나 모이는 거예요. 이게 무상한 생각인데 이 아버지는 흘러가요 이미 사실은 흘러가는데 또 아버지 흘러가고 아버지 아버지 이러면 정신이 항상 고정된 것 같죠. 일념이러면 고정된 마음이 있는 것 같죠. 마음을 화두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이게 고정시키라는 얘기 같지만 들여다보면 마음은 고정이 안 됩니다. 계속 흘러가지. 흘러가는 걸 계속 한 방향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게 명상입니다. 마음 몰입이고 마음 챙기는. 그러다 보면 애고가 잡령으로 못 빠지니까 잡다 하는 생각을 못 일으키니까 애고가 사실은 활동 중지 돼요. 일년만 생각하게 하면 재미가 없죠. 애고는 나무아미타불 하면 나무아미타불은 뭘 좋아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기셨고 어디 곳에 사시고 못 뻗어나가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실제로 연불 강조하는 분들은 원래 나무아미타불을 상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불산매 부처를 관하는 산매도 있는데 그런 거 다 구분하자면 구분할 수도 있어요. 연불 안에서도 모습을 상상하는 연불도 있고 이름만 외는 연불도 있는데 보통 이름만 외는 연불을 선호하는 이유가 정신이 딴 데로 돌려가요. 나무아미타불 하면 딱 거기만 들어가는데 나무아미타불이 어떻게 생겼냐 상상하려다 보면 정신이 잡다해지기가 쉬워요. 웬만한 정신력이 아니건 그려지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수월하게 일반인이 1년에 들어가서 산매를 채득하기 좋은 거는 간단해야 돼요. 말이 번잡하면 안 돼요. 기독교도 아버지, 하느님, 예수님 그 정도가 좋아요. 길어지면 생각이 끼어들어요. 흘러가버려요. 금방. 챙겨야 할 게 많아지면 여러분 금방 놓칩니다. 정신력이 강한 분은 그것도 챙기는데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 흘러가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도 길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막현성 하시라는 거 아니라 그걸 한번 쭉 염 하시면서 마음을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시는데 쓰라는 용도고요. 실제로 여러분 그냥 하실 때는 맨 앞머리 하느님 하면 돼요. 하느님, 부처님 그 정도가 좋아요. 마음을 모아요. 아니면 정 더 붙이고 싶으면 감사합니다 정도 붙이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에고도 조금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자꾸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내 에고도 지금 딴 데로 덜 나가고 여기 더 있자. 이 기분 좋다. 더 있자. 에고도 설득하면서 가려면 조금 말을 더 붙여주는 건 좋은데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정신이 또 흩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 정도 나무아미탑을 예수님 자비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게 글이 길게 안 써요. 더 줄이면 그냥 예수님 자비를 그러니까 화두도 원래 길어요. 조주스님한테 누가 개가 불성이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하셨다. 왜 없다고 했는가 이게 화두 정식입니다. 이거 하다가 정신이 흩어져요. 그렇죠? 조주스님 때 누가 물었는데 그 사람은 누굴까 뭐 이러면 이게 정신이 흩어지니까 그걸 다 날려버리고 딱 하나만 드는 거예요. 무 왜 없다고 했나 이래야 집중이 되거든요. 이렇게 다 가보면요.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수행자가 하는 짓을 보면 다 말은 이론은 걸창한데 하는 거 보면 다 들어가면 똑같아요. 왜? 사람 정신이 다 똑같아요. 올림픽 보세요. 다 별스럽게 한 것 같아도 못 해놓고 보면 다 비슷비슷하죠. 실력이. 전 세계에서 다른 거 먹고 다 수행했는데 다 몸도 다르고 조건도 다른데 모여놓고 보면 비슷비슷해요. 수행 정신세계도 그렇습니다. 각자 엄청난 거 하는 것 같죠. 물어보면요. 나는 용 타고 날아다니고 나는 뭐하고 모아놓으면 다 비슷해요. 이정격특이 그러잖아요. 소림사. 소림사랑 붙으면 막 날라갈 것 같지 않나요? 가보면 소림사도 로킹 맞으면 휘청대고 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육체조건이 비슷하니까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함부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실제 해보시면 다 거기서 거기인데 말에 속아요. 중국무술이 중국무술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입으로는 장난 아닌데 저도 예전에 태권대학 때 동아리 했었는데 그런 분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만나면 그런 사람들 중국무술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가들도 입으로 싸우는데요. 너 내가 싸우자고 해도 안된다. 내가 너 장풍을 하면 너 오장육부가 터진다. 입으로 싸우는 거 겁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쫄리면 지는 거고 쳐봐라 이러면 사실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까보면 달라요. 실상이 말에 속지 마시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절대 말에 속지 마시라. 이거 간단해요. 참나 아냐 모르냐 이걸로 끝나요. 그냥 사실 웬만하면 그 다음 얘기예요. 이제 참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아내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검증해 봐야 되지만 간단하게 1차로 생각함정 오감의 세계 너머의 그대 안에 있는 그 영 신성의 자리 뭐라고 부르건 열반이라고 부르는 그거 지금 있는가 체험해 봤는가 체험해 봤다는 사람이 체험해 본 사람과 안 해 본 사람이 확 갈립니다. 소수가 딱 남아요. 뭐든지 아무튼 신이건 뭐건 체험해 봤다. 지금 있는가 그러면 확 사라집니다. 지금 있는가 시간을 달라 한 2시간 정도 명상하면 나타난다. 이제 다양한 입장이 나타나요. 그게 그 사람들 다 영상의 실력들이에요. 늘 있어야 되고요. 기본으로 벌써 늘 있다는 말 안 나오잖아요. 양심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그 말을 못해요. 차마 그 말을 하려고 하면 눈이 좀 흔들려야 돼요. 거짓말하는 증상이 나타나 얼굴에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갖다 놓고 하면 더 깔끔하겠죠. 지금 참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전기가 확 통하게 하면 선문답 인증할 때도 아마 그렇게 인증하면 깔끔하시고 감히 말 못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보면 그렇게 거짓말 못 하시더라고요. 어디까지 하셨냐 그러면 저희가 한 14년 지도해 봤잖아요. 대개는 얘기하세요. 병원 가서 속이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오시면 대충 자기도 뭔가 더 더 나은 경지를 바라고 오시기 때문에 자기 경지를 대충 얘기하세요. 과장은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과장된 말이 휘둘리지는 않으니까 딱 핵심만 짚으면 핵심에 있어서는 거기서는 그래도 말 그렇게 못 돌리시더라고요. 대부분 웬만하면 얘기하세요. 그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서로 그냥 알 수 있다고요. 그냥 모여서 그냥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소통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사기 칠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하나도 아느냐 모르느냐기 때문에 내 안에 늘 성령이 있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지금 이 말을 가지고 교회에서요. 믿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성령 느껴지세요? 그 성령이 어떻게 그 성령이 어떤 존재예요? 체험적으로 어떻게 느껴지세요? 읽은 거 말고 성경에서 읽은 거 말고 본인이 느끼시기에 어떠세요? 본인 말로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요 서로 엄한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된다 안 된다 자명한 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 염이 그 성령에 딱 성령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할 수 있는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집중 안 할 때조차도 성령이 자각되는지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급수점검 하잖아요. 이게 급수점검의 다는 아닙니다. 혹시 제 강의 듣고 어 나 저거 되는데 내가 몇 급인가 보다 그러진 마시고 거기에 상응되는 지혜 그 체험 속에서 어떤 진리를 채득하셨는지 저희는 선정과 지혜를 항상 함께 묻잖아요. 요정도 채득하셨으면 요정도 이치는 아실만한데요 하는 그거 점검해 보면 딱 명확해져요. 자가진단도 해보시라고 제가 그런 강의는 다 올렸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성의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종교의 벽도 세울 필요가 없다. 그 세계에는 언어의 벽 종교의 벽도 없습니다. 생각감정 오감 이전의 세계에 무슨 언어의 벽을 거기다 세우고 종교의 벽을 세우고 다 그건 인간들의 에고의 노름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잡념에 빠져있는 찰라찰라 망상에 흘러가는 내 마음을 몰라를 통해서 참라로 돌리실 수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 나무아미탑을 이먹고 다 좋아요. 한 생각에 고정해서 몰입을 하신 다음에 그 몰입이 이루어지면요. 에고는 자동으로 죽습니다. 죽는다는 게 아주 죽는다는 게 아니지만 에고가 힘을 잃어요. 에고는 돌아다녀야 생기를 얻어요. 이것저것 계속 신상을 찾아 헤매야 돼요. 에고는 근데 쓰던 것만 계속 쓰라고 하면 에고는 죽어버려요. 할 말을 잃습니다. 에고가 나무아미탑을만 계속 해보세요. 에고가 할 말을 잃어요. 할 말을 빨리 잃게 하는 게 명상의 달인들의 조건이죠. 명상의 여러분이 달인이 못 되는 건 할 말을 계속 하고 계셔서 그래요. 나무아미탑을만 해야 되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에고가 안 죽는 거죠. 그런데 나무아미탑을 할 때 그 한마디에요. 나무아미탑을 할 때 에고가 판단 중지에 들어가 버려요. 에고가 바로 죽어버려요.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 순간에 그대로 견성입니다. 에고가 할 말을 잃으면 그냥 견성이에요. 에고가 딱 할 말을 이렇게 못 만들면 궁시렁 궁시렁 계속 됩니다. 나무아미탑을 한 번 할 때 오만 생각이 다 지나가요. 나무아미탑을 할 때 한 인생이 지나가요. 망상이 그래요. 저희 레전드에 나무아미탑을 저는 안 했지만 들이쉬고 내쉬고 하잖아요. 들이쉬고 내쉬는 데까지 한 인생이 벌써 그려져요. 들이쉬고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거 하면 잘 될까 내쉬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호흡이나 하자. 그러면 계속 이 망상이 왔어요. 호흡 한 번 또 하다가 호흡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걸까 또 한 번 망상이 지나갑니다. 이러다 보면 호흡에 몰입할 새가 없어요. 적절한 생각은 해줘야 돼요. 망상을 아예 없애는 건 안 되는데 망상을 깔끔하게 명상의 상태로 돌리실 수 있는지 그거는 자신을 하셔야 돼요. 나 망상이 있어. 망상 속에 살아. 그런데 나는 망상이 일 때 빠른 시간 안에 일념으로 돌릴 수 있어. 처음에는 좀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게 일념에 모으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은 최상승선이자 최상승선인데 제일 쉬운 선이 몰라요. 많은 분들이 최상승선은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제일 쉬워서 최상승선이에요. 너무 쉬워서 최상승선이에요. 실제로 제가 해본 바로 그래서 몰라가 제일 좋아요. 몰라 배째 하면 여러분 다모아미타불에 몰입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고개도 공들여지지 몰라가 제일 편해요. 몰라 배째 나는 그냥 모르기만 할 거야.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정신이 맑아져 버려요. 그 순간에 그래서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대상에 집중하면요. 대상에 대한 집중을 키워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키우는 단계가 없이 바로 견성으로 들어가니까 제일 빠른 법이라고 해서 최상승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불교에서 열애선 그러면 뭔가에 몰입해가지고 견성하는 방법을 열애선 부처님은 그런 방식을 가르쳤거든요. 선정에서 뭔가 한 가지 주제를 잡아서 몰입하게 시켰거든요. 그런데 열애선 아니다. 우린 조사선이다 그럴 때 조사가 열애보다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조사들이 권한 단박에 들어가는 선을 차별화하려고 나온 얘기예요. 조사선은 바로 몰라 해버리는 열애선은 호흡에 집중하건 뭔가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화두에 집중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그 몰입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하면 열애선인 거죠. 그런데 같은 화두도요. 집중력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몰라 하면서 몰라의 마음으로 이목고 할 때 딱 판단 중지해버리시면 사실 그대로 견성입니다. 애고가 할 말을 애고가 할 말만 잃으면 견성이에요. 그런데 할 말을 잃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감안하면 우리가 최상승선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은 최상승선이라고 쓰는데 사실은 몰라도 한 방에 안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하다 보면 막 섞여요. 하다 보면 섞이는데 하다 보면 알아요. 아 이치가 다르구나. 다른 거는 실제로 몰입을 많이 해서 들어가는 법이라면 이거는 내가 몰입이 안 돼서 그럴 뿐이지 단박에 들어갈 수도 있는 법이구나 하면 그게 최상승선입니다. 이치적으로 단박에 들어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련해지면 단박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노련해지고 나면요. 그 이치를 알고 나면 나무하미타불도 최상승선으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딱 오늘 10시간 나무하미타불이다. 그러면 이미 마인드가 최상승선 마인드가 아니죠. 그런데 일념에 나는 바로 극락이다 하면 이거는 최상승선이에요. 나무하미타불 할 때 모든 걸 믿고 거기다 딱 맡겨버리면 나무하미타불 할 때 딱 판단중지가 일어나버리면 그건 이미 극락이거든요. 바로 극락하실 수 없으면 정토수행을 하실수록 힘들어요. 사실 진짜 죽을 때 가긴 가는 걸까 알 수 없는 그 믿음과 계속 싸워야 돼요. 그것도 믿음은 분명히 어떤 CR은 있는데 그 약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싸워가시려면 그 믿음을 키워가시려면 아주 진한한 일입니다. 그것도 쉽다고 해도 나무하미타불이 훨씬 쉽습니다. 화두하는 것보다 안 그래요. 방법만 아시면 화두나 나무하미타불 똑같아요. 누가 더 쉽다도 아니어도 똑같아요. 그냥 나무하미타불 하면 바로 극락이고요. 이먹고 하면 바로 견성입니다. 그 이치가 있어요. 저희 학당분들은 잘 아실 거니까 지금도 이먹고 나무하미타불 아버지 다 좋습니다. 왜 아버지만 합니까 어머니 안 합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아버지 하셔서 아버지 하는 거예요. 저도 노자는 어머니 하셨죠. 노자처럼 어머니 해도 돼요. 그냥 기독교 분들이 아버지 하니까 친하니까 그 말씀 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 그 염에다가 일념이 그대로 영원히 될 수도 있다고요. 일념을 많이 쌓아서 내가 견성해야지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명상법 몰이법이고요. 일념에 견성하는 도리가 있어요. 이게 최상승선입니다. 일념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무하미타불 하고 딱 생각 끊어지면 그 자리고요. 아버지하고 생각 딱 끊어지면 그 자리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념일념 흘러가는 거를 그때 어떻게 나는 이 생각 생각들을 관리할 건지 나름 원칙이 있으셔야 된다. 몰라를 하시거나 하여튼 늘 틈만 나면 참나를 만나세요. 몰라. 그리고 또 이 생각들을 써야 된다면 양심에 맞게 이 생각들을 관리하시는 생각을 정리하는 법도 아셔야 되고 생각을 초월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몰입해 들어가는 법도 아셔야 되고 바로 참나로 일념에 바로 참나를 염하는 법도 아셔야 되고 그게 생각의 초월이죠. 그리고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몰입을 잘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유용하게 쓸 줄도 아셔야 되고 몰입만 잘하는 게 아니라 육바라미를 총체적으로 몰입은 육바라미를 중에 선정이잖아요. 선정 말고 나머지 것까지 써가지고 그 생각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서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대충 정리하면 크게 나누면 두 개예요. 몰라 하시든가 양심 자명하시든가 이해되시죠? 흘러가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이 흘러가는 생각이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 내 욕심 충족을 쓸 수도 있는데 한 생각 돌이키면 욕심이 과한데 이 생각들에 찰나 찰나 드는 생각이 욕심으로 치닫고 있으면 양심 51%로 해서 양심을 양심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줌으로써 제가 제시해드린 기도문이나 14조문이나 학당에서 보시기에 마음에 드시는 글귀들 있잖아요. 고전이나 학당 글들 중에 좋은 글들 염하시면서 생각을 자명한 쪽으로 돌리시는 게 벌써 이게 생각 관리하는지 하시는 거죠. 관리해가지고 내놓으면 훨씬 생각이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모두에게 이로운 그런 과부를 짓게 되겠죠. 생각 하나도 분명히 업을 지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계속 찰나 찰나 관리해 가시는 이 말씀 듣고 너무 막 한 생각에 너무 쪼잔하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제 얘기는 닭 좀 크게 보시고 활용을 하시되 부작용이 날 정도로 쓰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을 보셔야지 작은 데 집착하시면 안 돼요. 수행 아니라 뭘 하시더라도 작은 데 집착하시다가 큰 걸 놓칩니다. 작은 원칙 하나에 집착해가지고요. 나 그거 못 봐 그거 못 견뎌 하시다가 진짜 큰 걸 놓쳐요. 큰 것 속에서 작은 거는 소화하실 수 있어야죠. 감당하실 수 있어야죠. 대개 보면요. 양심 공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양심 공부를 권해드리면 되게 작은 데 민감한 분들이 모여요. 내가 양심 좀 합니다. 그러면 보통 집안 사람들 되게 잡는 사람들 그 가정의 사감 선생 같은 분 난 양심 비양심 못 봐요. 그러면 이게 근데 왜 그렇게 보면 삶이 팍팍하실 거예요. 이상하게 팍팍하고 덩지도 잘 안 생기고 그 이유가 되게 작은 데 빠지셔가지고 부분적인 진리 부분적인 자명함에 빠져서 큰 걸 놓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은 사랑인데 사랑 놓치고 되게 작은 원칙에 집착합니다. 이거 나 넘기는 거는 쓰레기라고 봐. 이거를 어기는 건 난 쓰레기라고 봐. 근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은 안 그래요. 바리세파가 그랬잖아요. 나는 손 안 씻고 밥 먹는 건 쓰레기라고 봐.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밥을 딱 빵으로 드시잖아요. 그럼 바리세파 입장에서는 쓰레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율법에 있는 건데 손 씻고 먹자고 다 좋은 치즈로 해놓은 건데 근데 그 상황에서는요. 그거보다 사랑이 더 크면요.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요. 지금 같이 먹고 있는 상황에 그 즐거움을 위해서라면요. 그렇게 먹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왜 안 씻으셨겠어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왜 안 씻으셨을까요. 그런 걸 깨주고 싶은 거죠. 너네 진짜 작은 데 집착해서 큰 거 놓쳐. 사랑이 더 중요한데 저희 이번에 명절 지냈죠. 사랑이 더 중요하고 명절이라는 게 효심을 표현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날 아닙니까. 그러라고 해놓은 날인데 그럼 가정이 더 화목해져야 되거든요. 명절 지나고 나면요. 난리가 나요. 자살률이 급증한데요. 몇 배로. 생을 포기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나요. 그럼 이거 우리가 되게 작은 데 쪼잔한 데 걸려가지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가족 사랑하라고 있는 날인데 가족이 해체되는 날이에요. 사실. 명절이 없기를 바라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진짜 그래야 될 정도의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현재. 명절이라는 게 없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가족의 해체를 오히려 돕지. 가족을 더 화목하게 해주지 못하는 명절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바로 없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단의 집착에서 본질을 놓쳤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명상법도 얘기해드리고 제가 이런 고전도 읽어드리는데 그 작은 한 구절의 집착에서 큰 걸 놓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양심분석도 그래서 여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보셔야 되는 게 내가 혹시 쪼잔한 데 걸려있지 않나 이걸로 파 찾아내셔야 되는데 이미 시각이 좁아져 계시면요.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고정관념만 밀어붙입니다. 양심노트에 사갔어요. 이거 잘됐다 하는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진짜 지적해주고 싶었는데 뭔가 논리가 늘 약했다. 그래서 이걸로 분석해서 욕해야지. 친구들 욕해주고 싶었는데 잘 걸렸다. 이런 용도로도 분명히 쓰일 수 있거든요. 자기를 비판하지 않고 남 비판에만 이걸 가지고 열중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무기가 너 지금 상대방 입장 배려 안 했잖아 하고 지적할 수도 있고 너 왜 상대방한테 너가 하기 싫은 일을 해 해서 지적할 수도 있고 그런데 큰 그림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나와 상대방이 더 나아질 것인가 이 지적 이후 이제 안 보는 사이가 될 것인가 까지 생각하신다면 한 번 기분 내시고 끝나는 거잖아요. 인간관계가 인연이 이게 과연 이득인가 항상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혹시 작은 데쯤 집착해서 부분적 자명함에 집착해서 큰 거 놓치지 않는가를 이건 아무리 덜어봐도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이득입니다. 항상. 수행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수행을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수행을 해요. 그런 결과물이 안 나와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집착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 마음이 이미 수행하는 마음이 아니다. 가난하고 조급하고 욕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탐진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탐진치를 왜 내가 쥐고 있지? 수행한다고 안 적어요. 대부분 여러분 참선하는 데 가고 싶으면 화도 한다고 하면 사실 탐진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처 되고 싶어. 탐욕. 왜 안 되는 거야. 분노. 방법을 몰라요. 어리석음. 탐진치에 심하. 점점 날이 갈수록 더 밝아지는 게 아니라 심하대요. 왜 안 되는 거야. 분하죠.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남들하고 경쟁하고 나보다 혹시 빨리 된다는 사람은 없어야 할 텐데 하면서 도반들 간에 서로 더 막 경쟁까지 되면 치열해집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경험 많이 해봤는데 사람을 더 이상하게 만들까 수행이 그 같아요. 다 원리가. 우리가 한 생각 한 생각에 양심을 담자. 자명을 담자. 성령을 담자. 참나를 담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 원칙을 잡자. 이 말씀 드리면서도 제가 조심스러운 게 이걸로 본인을 옥죄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심해집니다. 찰나찰나까지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다는 거고 저는 항상 그래서 실전 팁까지 드려요. 실전 팁은요. 흘러간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그 생각만 신경 쓰지 마세요. 올 생각도 신경 쓰지 마시고 흘러간 생각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이치를 가지고 지금 이 생각만 우리가 바로 잡자. 지금 몰라 하실 거면 몰라 하시고 양심하실 거면 양심하세요. 아 이거 참 좋은데 내가 놓쳐버린 생각들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안 살았던 자책하고 계시면 자책하는 시간만큼 아깝죠. 지금 몰라 나 양심을 하셔야 되는데 자책만 하고 계시면 흘러간 시간이 아깝고 또 내가 지금은 잘한다만 분명히 10분 뒤에는 딴짓하고 있을 게 뻔하다. 그걸 또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을 놓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의 마음을 놓치고 계시면 안 돼. 그래서 공부는요. 이게 실전 팁입니다. 이치는 장황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전 팁은 지금 여기서만 잘할 생각만 하셔야 돼요. 생각을 앞뒤로 뻗어나가게 하지 마시고 지금만 지금 잘하시면 된 거예요. 스스로한테 보상을 해주세요. 너 잘하고 있어라고 꼭 격려를 해주세요. 지금 잘하면 지금 잘하면 된 거예요. 늘 지금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만 잘하자라고요. 오늘만 잘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만 잘하자. 오늘만 잘 살자. 내일은 내일한테 맡기자. 오늘만 잘하자는 마음이 편하듯이 지금만 잘하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사시지 않으면 우리가 염 관리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내 의지대로 관리되지 않아요. 생각은. 부처님마저도 생각은 네 의지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네 것이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내 의지대로 관리합니까? 안 돼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막 진맘대로 해요. 내가 조금씩 흐름에 내가 조금씩 관여하는 거지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내가 관여할 수 있느냐 몰라 해버리시던가 양심해버리시면요.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해 견성을 할 수도 있고 그 생각을 통해 양심 작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통해 나무아미탑을 부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찰나찰나 간여함으로 쓰면 간연할 수 있어요. 생멸하고 하는 걸 내가 억지로 막을 수는 없는데 간연을 할 수 있어요. 방향을 살짝살짝 바꾸는 건 가능해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바꿀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선의 방향, 악의 방향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거 이제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선의 방향으로 계속 트시려면 별일 없으면 몰라 계속 때리시고요. 틈날 때마다 몰라 하세요. 아버지 하세요. 아버지 만나서 함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만큼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양심 그건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는 거고 아버지 그러는 건 이 순간 아버지를 느끼고 싶다는 거고 이 두 가지 마음만으로 딱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셔서 매 순간 몰라 아니면 자명 자명한가 물어보시던가 몰라 감사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자꾸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게 몰고 가시던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 두고두고 후회 없는 생각이 되게 잘 정리를 해주시던가 생각 정리를 해주시던가 생각 자체를 날려버리고 참나로 들어가시던가 그거는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할 줄 안다는 거지 매 순간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제가 이렇게 안 살 줄 알아요. 늘 이렇게 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교통정리를 해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몰라 자명 몰라 자명 이래가지고 끝없이 이 두 개의 검을 가지고 계속 요리해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야 겨우 갈만해지지 내가 좀 사람같이 산다고 느끼지 안 그러면 당연히 그냥 도깨비 금방 도깨비 될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요. 내가 그토록 혐오했던 모습이 내가 이미 돼 있어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염이 모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틀어줄 수 있습니다. 몰라 해버리면 바로 그 순간에 가고 있던 길 단박에 몰라 해버리고요. 어디로 왔던지 일단 몰라 해버리고 지금 이 순간 참나 안에서 충전해가지고 그냥 새길 난 원래 이 길 가려고 했었어 하고 바로 양심의 길로 가버리면요. 이 순간 바로 인생이 틀어져 버려요. 계속 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염에 달려있다. 일념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또 쪼잔하게 일념일 따지다가는 공부 못하니까 일념일념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또 쪼잔하게 일념일념 따지다가는 공부 못하니까 대범하게 지금 지금 염만 내가 신경쓰고 지금 여기서만 내 마음 자명하게 쓰겠다. 깨어있게 쓰겠다. 그 생각만 하시면 마음도 편하실 거고 지금 몰라 하시면 돼요. 지금 지나간 거 신경쓰지 마시고 앞으로 올 거 가지고 괴롭히지 마시고 그게 저희 14조에 다 들어있죠. 홍익보살 아니면 양심사도 14조라고 할 만한 저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늘 지나간 거 신경쓰지 마시라. 올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이 순간 현존 해보셔라. 그럼 기분이 좋거든요. 아버지 안에서 이미 황홀하거든요. 좋아서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럼 마음이 우주적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라야 내가 아버지도 이해하게 되고 전후좌우 돌아보게 돼요. 잔형 찜찜도 따지게 되지 이미 마음이 콩알만해져 있으면 못 따져요. 따질 수가 없어요. 그 위기 빨리 돌파하는 것밖에 다른 생각을 못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계속 오죠. 그 순간이라도 되도록 몰라를 쓰시고 양심을 써서 더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들이 자꾸 이렇게 요령이 나시면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기독교적으로는 이미 양심사도시고요. 성도를 넘어서 사도의 경지까지 가실 거고 군자나 보살 남을 리드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사도니 성도는 자기 깨어있다는 의미라면 사도는 남까지 리드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군자도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남을 리드해 주는 사람. 군자. 보살도 중생의 리더라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나만 깨어난 게 아니라 남까지 돌볼 수 있는 경지. 그래서 보살, 사도, 군자 다 같은 경지입니다. 그 경지에 가시기 때문에 저는 부럽더라고요. 예전에 부러웠어요. 성경을 딱 보면 사도,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때 당당하게 자기를 사도라고 딱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지만 가도 죽이겠다. 저도 당당하게 제 이름 앞에 보살 누구다. 아니면 군자 누구다. 선비 누구다. 우리말은 선비죠. 선비는 한문이 아닙니다. 어원을 몰라요. 그냥 우리말이에요. 인격자. 선비 누구다. 이 말 당당하게 할 수 있으면 되지. 앞에 꼭 무슨 성인 거기까지 안 가도 되신다. 부처 이런 경지까지 안 가도 군자, 보살, 사도면요. 충분해요. 그 정도 자부심이 스스로 자부심이나 확신이죠. 결국 자부심이라는. 그 확신이 생기시려면 참나 한 생각 한 생각을 여러분이 경영하실 수 있다는 힘이 뭔가 헤매요. 잡념 속에 사실 헤매는데 아무튼 내가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늘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시죠. 운전하다. 그래도 난 내가 운전대 잡고 있다는 그 확신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다. 헤매다가도. 그 확신이 계시면 군자, 보살, 사도가 맞아요. 난 어떻게든 요리해낼 수 있다. 내 마음을 운전해낼 수 있다. 내 육군을 경영할 수 있다. 뭐 운전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겠지만 어떻게든 나는 다시 길 찾아갈 자신이 있다. 그 자신감이죠. 그게 사도, 군자, 보살이 갖고 있는 자신감입니다. 같이 헤매요. 종생들 헤맬 때 같이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데 종생들은 계속 헤매는데 보살은 헤매다가 요령이 나서 딱 알아요. 이거 저리가 되겠는데 이렇게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되겠네. 혼자 벌떡 일어나서 길 찾아가면서 남들한테도 일이 나오라고 해줄 수 있는 경지. 마음을 그렇게 운전하실 수 있는 경지. 그 실력을 얻으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드시더라도 힘드시면 아무튼 몰라로 계속 힘내서 왜냐. 일단 몰라를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이미 너무 아프시잖아요. 일단 진통을 좀 해야 돼요. 살 의지도 안 생겨요. 너무 아프면 죽는 게 낫다로 가요. 마음이. 진통은 꼭 해야 됩니다. 진통을 해야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너무 아프면 죽는 게 낫다. 빨리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 쪽으로 애고가 생각이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프실 때 봤는데 생각이 그렇게 움직이세요. 빨리 죽는 게 낫다로 가시고 그래서 좀 진통이 되시고 추스려지셔야 정신이 돌아와야 또 활로를 좀 찾으시지 안 그러면 사람이 못 찾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몰라를 하고 아버지 안에서 쉬세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남이 뭐 남이 10분에 회복된다고 나도 꼭 10분에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회복될 만큼 쉬세요. 틈날 때마다 길게 모시면 짬짬이라도 계속 몰라를 하세요. 1분씩이라도 계속 만나시다 보면 이게 쌓입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요. 그래서 그 잡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생각을 경영하는 경지까지 자꾸 가는 힘 그 힘이 생겨야 일단 사도군자보살 그 경지 갑니다. 그 힘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 노련해지시면 이제 처음엔 일주의 경지 사도군자보살이 일주 정도 되시기만 해도 한숨 돌리고요. 노련해지시기 시작합니다. 일지로 가면 노련해져요. 그때부터는 뭔가 이제 제대로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한 격이 돼요. 그 전에는 아직 불안하긴 해도요. 요령은 알았다가 돼요. 그 요령이 뭡니까? 결국 몰라와 자명 다른 말로 하면 선정과 지혜요. 육바람일 중에 깨어날 줄 알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요. 따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바람일들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당장 그 보면 불안함은 있지만 어떻게든 내가 돌파해낼 수 있다는 힘이 생겨요. 몰라 할 수 있고 자명한 분석 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완벽한 자명한 분석은 아니지만 큰 죄는 안 저지를 자신이 있다. 상황을 최선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 이 정도만 갖고 계시면요. 엄청난 힘이 되실 겁니다. 그런 분들만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일주 경지만 많이 나오시면 모든 종교에서 1차적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인재가 일주의 경지라니까요. 참나 안에서 참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늘 참나 상태로 황홀하다. 이거는 산속에 아무도 안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나 가능하고요. 사회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으면 사회생활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 하시는 것 자체도 이미 도기 때문에 뼘가 있는 상태를 추구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틈날 때마다 참나 안에 살아가시는 분은요. 뭐가 다를까요? 바로바로 명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달라요. 늘 참나의 황홀한 상태일 필요는 없지만 참나랑 끈이 늘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 내면 나한테 짜투리 시간이 1분이 있다면 1분만큼 또 명상이 들어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급속 충전하고 나와요.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일주는 짧은 시간에 명상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참나랑 늘 끈이 이어져 있으니까 금방 몰입해 들어가서 참나와 함께 있다 나와요. 그리고 판단을 할 때 자명함, 찜찜함에 대한 어떤 감각이 더 예리하기 때문에 자명함 판단을 더 빨리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돼요. 늘 자명함 판단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몰입해서 빨리 깨어날 수 있고 깨어나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그 요령을 익히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깨어난 분들이 인정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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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